assalamualaikum 안녕하십니까 드랑길로 입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시다시피 히치하이킹 영상입니다 제가 오늘 스카루드라는 도시에서 길기스이라는 도시로 가거든요 비행기를 탈 수도 있고 버스를 탈 수도 있지만 날씨가 너무 좋잖아 구름이 하나도 없잖아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저기 산 보이세요 경치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히치하이킹 하는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assalamualaikum hello i'm going to gilgit you take me there yes no problem no problem why you help me you are my yes welcome thank you thank you so nice car 토요타 자판이 심판 아하 베리 스톰어 영상 찍은 지 30초 만에 차가 서는데 심지어 제가 이걸 든 것도 아니야 갑자기 멈춰 가지고 어디로 가냐고 태워 주겠다고 오늘도 평화로 파키스탄입니다 에니깐한테는 서버에 센 위니 생기기 베리 먹여 아니 히치하이크 히치하이 뭐 찍 갈 너 제가 길기 슬 간다고 하니까 여기 버스 정류장에 세워줬어요 아주 단촐한 버스 명장입니다 여정을 계속 해 볼게요 왜 а 이거 잉 오... 아... 이상하네 길깃! 길깃! 아! 길깃! 길깃! 노 프라븜? 아차! 이름이 뭐예요? 엄잣놀이 내 이름은 큐 큐? 1리터 이제 먹자 228리터 나이스 하나 아쉬운 거는 이쪽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좋았겠구나 영어를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영어를 못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아차! 브라더 Thank you very much You have a No It's for you May my love please please Thank you Bye bye Ooooooh Cýýýýýý이 어어어어어어 아, 한국어 네 이름은 Q? 네 아주 이쁘다 사이 형 형님, 감사합니다 네 우선 반송 아니, 타고 오는 날 에이 아 귀여워 먹을게 없어 안녕 빠빠이 자 여기는 간바스카르드 라고 하네요 이게 우르드어인데 페르시아랑 똑같은 알파벳인데 글자입니다 쿨하지 않나요 피치하이킹을 아르헨티나에서 하고 두번째로 지금 영상을 찍습니다 난이도는 제가 봤을 때 아니 지금 반대쪽에 오는 사람마다 지금 다 태워준다고 택시기사도 아닌 분들이 난이도 최하 만약에 한국에서 길가는데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태워 달라고 한다 웬만하면 안 태워 주겠죠 왜냐하면 히치하이킹은 문화가 아니니까 우리나라가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근데 파키스탄 이란 이쪽은 특히 예전부터 유럽에서 60년대 70년대부터 여행을 많이 왔어요 돈 없는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인도까지 가는게 유행 이었거든요 그래서 히치하이킹 하면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이렇게 배낭만 메고 있어도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너무 말하고 싶어하고 문화가 달라요 여기는 히치하이킹 난이도 최하 라고 했었던거 취소하겠습니다 차가 없어요 차가 이제 해는 중천에 있구요 한 12도 정도인데 구름이 하나도 없잖아 지금 엄청 탔습니다 제가 오늘 피부가 안좋아서 선크림도 못 바르는 터라서 유럽에 실시켜봐요 멈쇼례 강렐라 멈쇼례 킷낭 얼마나? ㅋ ㅋ ㅋ ㅋ ㅋ ㅋ 好 ㅋ 900 룰빗 900 루피 ㅋ iot ㅋ ㅋ 아차 아차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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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 것 같아 생각해보면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걸을 일이 없어요 차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하다 보니까 뭐 집에서 회점 갈 때 그럴 때 말고는 걸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집에 있으면 살이 찌다가 여행 나오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빠져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많이 걸어서 그런 것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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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reaming 도 여기는 오장 rectangle otros External 강맥호엽 강맥호엽 주의사용을 필요한가요? 아니 아니 아니요 당신은 내 선거인가요? 불행의 일을 보았다고. 당신이 상관하여 받는 경우에 대한 선거인가요? 잘 만나게 되세요 저는 사랑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샹그릴라가 뭔지 꼭 보라고 해가지고 가볼게요 히치하이킹을 해야 되는데 오늘 안에는 갈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샹그릴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샹그릴라? 1,000료료로. 아파트에 비해 5,000료료로. 도착하니까? 아니요. 도착하니까. 아, 오케이. 1분, 1분. 아니요. 바이바이. 그러니까 굉장히 큰 공원인가봐요. 호수도 있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아저씨는 너무 착한데 왜 나 일로 보낸거지. 샹그릴라는 됐고, 여기가 너무 이뻐요. 여기 좀 보여드릴게. 자, 이렇게 연못이 있고. 여기 산에. 죽이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가 샹그릴라는 줄 알았어. 소똥도 많거든요. 여기 사람들은 소똥을 말려가지고 겨울에 연료로 쓴대요. 말리면 냄새도 안나고 좋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가 해발고도가 더 높아진 것 같아 지금. 그동안 체력이 저질이 됐어. 육아하다 보니까 운동도 안하고 말이야. 요거겠죠? 요거에요? 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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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우. 오오케이. 오우케이. 되게 큰 피쉬입니다. 예아ㅢㅢ. 헬로우, 트럭 피쉬. 네, 알아요. 네, 알겠습니다. 말해, 알아요. 야식도네. 한국에서 민물 송어를 먹나요?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왜 민물고기 하면 원래 냄새나거든. 얘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납니다. 사실 햇빛에서 걸어다니기가 좀 쉽지가 않았는데 생선을 먹으니까 그게 확 다 풀어지네. 근데 보시다시피 포크는 안 줍니다. 달라고 해 주는데 팔이 탱글탱글하고 고등어보다 훨씬 더 꽉 차있어요. 고등어는 약간 기름기가 있는 반면에 얘는 기름기가 걸렀고 해그리유. 너가 가장 중요해. 네, 알려주세요. 람사인 호텔 레스토랑. 트라우트피쉬가 최고. 감사합니다. 여기 와요. 아차해? 아차해. 저기 사라진 별의 기억 한동안은 꺼내볼 수 경치 보이십니까? 우와 꿈이야 생샤. 짱인데?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이야 이렇게 소 응가를 갖다가 날려놓죠. 잘 말랐네. 진짜 황홀합니다. 살면서 이런 데를 어떻게 와볼 수 있나 싶고 히치하이킹이 좋은 게 걷는 거잖아. 자이든 타이든. 차가 나오기 전까지 목적지까지 걸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옆에 이런 풍경이 있는 거야. 빙하물이고요. 아마 저기 눈 덮인 산에 있는 눈들이 내려서 이 물로 흐르는 것 같아. 그리고 옆에는 모래 사막이고 천 innov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lar 와아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진짜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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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제 손으로 가? 제가 일하고 있고 저는 일하고 있어요 다 괜찮아요? 여기 지금 텐션이 있어요 일단 확인할게요 나 갈 수 있어요 내가 갈 수 있어요 괜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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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남미였으면 아마 이건 100% 뇌물 뜯기였거든요 범죄를 일으키는 거 아니냐 하면서 돈을 무조건 뜯었을 텐데 여기는 아리송해요 그냥 나랑 얘기하고 싶어서 앉으라고 한 건지 아무튼 앉아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뜯기지 않았으니까 괜찮죠? 아 너무 이쁘다 안녕하세요, 길깃! 길깃, 오케이? 인기가 안 되는다 네, 오케이, 도대체 ninguém 감사합니다, 형님,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형님! 일본인? 한국 한국은 일본인? 수주 굉장히 좋아요 이슬람아바드 몇 시간 정도? 2시간 정도 네, 여기 sopa? 여기? 네 트럭 승차감이 정말 처음입니다 이 정도에 숙가가 없는 게 아닐까 싶고 산악지형이니까 많이 닮고 낡았기 때문에 길이 망가졌어요. 산악지형이니까 다행히 산악지형이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Assalamu alaikum! No problem! Thank you! No no I'm full Sir Why? Tea? Thank you! 1,000 km 2,000 km 4,000 km 2,000 km 6,000 km 1,000 km всех 4시간 동안 이동해봐요 4시간 동안 이동해봐요 4시간 동안 이동해봐요 4시간 동안 이동해봐요 호텔 가자 아차 밤이 너무 늦어서 이제 좀 더 어두워지면 숙소를 못 구할 것 같아서 그래서 묵어보겠습니다 저 아저씨가 너무 잘 운전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편하게 왔습니다 제가 디자이너예요 블록체인 개념이예요 AI 프로그래머예요 2라운드 2라운드 창문을 닫으면 조용해질 것 같고 일단 밥 좀 먹어볼게요 하키스탄 산골마을에 해가 드디어 져가고 있습니다 아까 햇빛 맞으면서 2시간 걸은 게 꽤나 데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컴퓨터 하키스탄 산골마을 저는 사람들의 동사가 예스! 하하하하 제 채널은 소셜 미디어오케 4밀리리언은 제 친구들이 오케 마이 팔로우 오케, 소셜 미디어오케 젤라민 아, 인터넷이 없는데 저의 초 라인 마트 마트앤 스파이씨? 스파이씨, 스파이씨 오케 양고기를 세상에서 맛있게 요리한 나라 별로 없어요 네, 그중에 최고가 이슬람 이쪽 지방입니다 터키, 이란, 파키스탄 예스! 예스! 여기 위에는 고수예요 고수고 예스! 병아리 콩이고 예스! 외국은거든 하하하하하하 나 분명히 안 맵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진짜 조금만 맵게 역도 2단계 끓여와 전부 다 이렇게 맵고 기름져 자인이씨 노 스페이씨 잉글리스 노 스페이씨 디스 파키스탄이 불엔 스페이씨 씻고 좀 정신 차리다 보니까 이제 벌써 9시가 됐네요 피치하이킹이 제 생각에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여행 방식이 아닌가 싶어요 나이가 어리신 분들 모험심이 있는 분들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안전한 나라에서 자고 내일 또 빡세게 달려오겠습니다 아주 잘 잤습니다 방 앞에서 뭐가 부스럭되고 있길래 보니까 바이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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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 고수 너 이름이 뭐예요? 내 이름은 얀 얀 그리고 몇 년인가요? 25살 프랑스에서 여기까지 1년 반 동안 자전거를 탔대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llah Hafiz Allah Hafiz Allah Hafiz 와... 몇 백년 전, 몇 천 년 전에는 차도 없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 길을... 아니 이 길도 없었지? 걸어 다녔던 거잖아? 파키스탄이 되게 신기한 게 언어가 진짜 많습니다 한 60 몇 개 될걸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스카르드랑 3시간 운전해서 온 여기 산골마을이랑 쓰는 언어가 달라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산이잖아 그러니까 단절이 됐죠 사람들도 다르고 그리고 어떤 언어는 약간 티벳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어떤 언어는 이란, 페르시아랑도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언제 이런덜 와보나 길가에 보면 이거 쌀 맞죠? 쌀 메시 넘버 10 지금 한 20분째 차가 하나도 안 지나가고 있어 해발 구도가 있으니까 좀 힘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길길길에 가고 싶어요 어디서 가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왜 그러세요? 저는... 가고 싶어요 어디서?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자히드 호세인 알아요? 네 제 친구가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네 어떻게 아는거죠? 제가 아는 곳에 왔어요 아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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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ja Jabeer Raja Jabeer 아는거죠? Mol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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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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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정도 가지를 말해주세요 би LOVE are you trying to make sure Merry wave giving happy 하나도록 다MB Fake 모든 일이 시스템만 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먹을 거를 퍼다 주는 걸까요? 심지어 장사하시는 분들도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냐 크리켓! 살라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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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켓! 아 그리고 나와베라 라비라! 뭐란다잇! 아 잠깐만! 영어로 말하셨어? 네 영어로는 없에도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이 주의 이름은~! 불이 강릴라 만약에 걸리겠다면 진짜 차가 끌고 있는 건가요? 응 응 응 네 정말 이런거 같아요 정말? 응 응 오케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여기가 괜찮아요. 어디에 있는 곳이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이름이 뭐예요? 아잠. 아잠. 하나님의 사랑. 길기세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더워. 안녕하세요. 여기 3년 전에 왔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이렇게 며칠 만에 늙어버린 것 같지? 제가 나의 곳에 파키스탄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저를 보셨는지 모르겠고 피치하이킹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여기 산사람만큼 체력이 안 받쳐주나봐요. 셔서 감사하고, 자이들 고맙다. 다음에 뵐게요. 빠이.